네 안녕하세요 번호포니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패스트 빈이라는 사이트를 좀 활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패스트 빈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개발자든 아니면 모든 어떤 블로그처럼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들 위키 사이트처럼요. 근데 이거는 이전에도 이제 개발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서로 이제 코딩들을 보통 이제 공유를 하기 위한 목적 이런 것들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이제 뭐 넘버값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이제 코딩이나 그런 것들 프로그램 어떤 코드 그런 것들이고 아니면 간단한 그런 텍스트 형식의 그런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위키 그런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 패스트 빈 같은 경우엔 최근에 이제 보안 쪽에서는 이 OSINT, 오픈소스 인텔리전스의 그런 서비스 중에서 중요한 서비스 중의 하나로 이게 등록이 돼서 이제 항상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그런 사이트 중에 하나로 좀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패스트 빈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어떠한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이제 오니온 링크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다크웹, 딥웹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다크웹이나 딥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이나 그런 데 검색되지 않고 우리가 이제 토어 브라우저라는 그런 인명 연결에 의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다크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 계속 도메인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악의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청이던 아니면 이제 뭐 사이버 서대도 아무튼 그쪽에서도 이 다크웹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금융권,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슈가 되면서 이 다크웹을 통해 가지고 불법적인 자금들을 계속 이제 거래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은 보안적으로는 어떤 개인 정보들이 서로 이렇게 팔고 하는 거나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패스트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이렇게 오니온 링크나 그런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 되는 그런 사이트들을 공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이제 뭐 나쁜 페이지만 있는 것들은 또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제 다크웹 같은 경우를 운영하는 또 이유가 있는데 누군가한테는 이게 많이 공유하지 않고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그런 페이지들을 운영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이제 다크웹 페이지 같은 걸 운영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불법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나쁘게 많이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해킹을 가르쳐 주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불법적인 요소 뭐 히든 앤서라고 해가지고 우리 보면은 이제 뭐 그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뭐 익명으로 이렇게 대답해 주고 서로 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뭐 제로데이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해킹 뭐 카드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시큐리티 그런 정보들도 이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사이트들을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토어브러즈나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접근을 하시면은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어떤 악의적인 코드들, 샘플들을 찾는 데 좀 많이 사용을 해요. 특히 이제 파워셀, 최근에 이제 공격기법 악성 코드들을 보면은 이런 파워셀을 이용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10 이런 것들에서는 커맨드가 파워셀로 기본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 입장에서도 악성 코드를 배포를 할 때 사용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쉽게 명령어를 내릴 수 있고 제어권을 얻을 수 있는 이 파워셀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DOC 파일이나 엑셀 파일 내에 그런 악의적인 스크립트 내에 파워셀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엑스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여러가지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런 코드들을 이제 구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이제 패스트 빈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연구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파워셀로 이용한 이렇게 스크립트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파워셀의 어떤 그 인코딩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백업점프 EBS라는 파일에 어떤 악의적인 것들을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공격들을 알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들을 구할 때도 이 패스트 빈이라는 것을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DOC 파일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공격 코드를 찾을 때는 CV라는 것으로 이제 찾게 되는 거죠. CV 코드가 2019년에 뭐가 일어났나 그리고 최근에 발생했던 것들을 이제 검색어에 넣어가지고 찾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CV 관련된 정보들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는 구글이나 그런 데서 찾아도 되는데 패스트 빈 만의 그러한 장점들이 있어요. 바로 이제 코드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보통 이제 코드들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죠. 그래서 구글보다는 훨씬 더 좀 빠르게 찾을 수가 있고요. 장점은 뭐냐면 또 API를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API를 프로 버전을 구입을 하시면은 광고 없이도 이제 이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디벨로먼트 API 키를 통해 가지고 서치를 한다거나 어떤 검색어를 추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드로 검색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 버전 같은 경우는 그게 큰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쇼단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활용법들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 쇼단의 활용법만큼 요 패스트 빈에서도 API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은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패스트 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크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패스트 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악성 코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악성 코드의 그 어떻게 보면은 경유지 아니면은 배포지 그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거의 다 경유지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애니런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애니런이라는 사이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악성 코드, 자동화 분석 서비스 하는 그런 결과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그런 서비스 중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찾다 보면은 이렇게 패스트 빈과 관련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여기인가요? 잠깐만요. 제가 아까 찾아놨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찾아볼게요. 제가 지금 키보드가 잘 안 돼가지고 이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찾으시면은 아래쪽에 어떤 패스트 빈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찾으신 어떤 패스트 빈.텍스트 파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접속을 했을 때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어가 어떤 특정한 패스트 빈 파일, 패스트 빈 사이트에서 뭔가 가져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래로 가다 보면은 어떤 거냐면 이런 사이트들이 이제 나오겠죠. 이런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URL 정보에 어떤 패스트 빈의 URL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 안에는 특정한 어떤 악성 코드하고 관련된 그런 문구들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사용을 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악성 코드를 배포를 할 때 그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어떤 악성 서버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웹 호스팅을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아마존 사용할 수 있을 거도 그런 배포 사이트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이 패스트 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떤 텍스트 형식으로 공유하기 굉장히 좋은 사이트이다 보니까 이렇게 패스트 빈으로서 어떤 익명성의 어떤 URL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추적하기도 어렵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텍스트 형식으로 추가적으로 그 파일들을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던 형태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패스트 빈을 뒤져보면은 실제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그런 여러 가지 URL 정보나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도 하나의 그런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그런 사이트들 그런 경우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악성 코드를 배포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이제 이러한 정보들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악성 코드를 어디서 이제 뭐 샘플 연구 목적을 악성 코드를 샘플을 다운로드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사이트들을 참 많이 찾고 있거든요.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이 패스트 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악성 코드의 샘플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연구하기 위해 굉장히 좋은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보완적으로 이런 OSINT 서비스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패스트 빈들을 자주 모니터링을 하고 여러분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자사 서비스들에 대해서 어떤 보안 위협들이 실제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 공유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